. 승자로 다른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적금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한 일이 없으며 분류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로 99%가님 100%의 취재를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 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냐.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매입니냐. 나는 자신이 거해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들고 남에게 막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서운 목표와 기절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나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으냐.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패배 또는 실패라고 부르는 것조차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부르는 것이 조금 불안한 길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 난 알고 있으냐.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을 극복하여 계속 앞으로 나으냐. 어떤 걸림들을 만나봐도 난 결코 멈추지 않으냐. 사람은 막 다른 길에 타면 스스로 걸음을 멈춰야 하냐. 하지만 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갖으냐. 난 결코 걸음을 멈춘 일을 가면 되지 않으냐. 계속 승리해 나갈 것이냐. 나에는 인기가 있으냐. 난 어떠한 이에어 견딜할 수 있는 열정과 성공을 견딜할 수 있는 겨위가 있다고 확신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난 보험을 좋아하냐. 난 승리한 것 빼고 스스로를 승자에 그맞게 받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고 있으냐. 난 번제한테로 스스로를 대하고 있으냐. 난 진심으로 나 자신을 좋아하냐. 난 내가 나를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냐. 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자상과 강한 신뢰를 품고 있으냐.